자 주간 유로파리그 탈곡기입니다 토트넘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까다 까다 이렇게 가루가 돼도 다 깔 것 같네요 예 이거 민심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죠 당연하죠 이거 디나무자그레브는 명문 클럽이에요 크루아티아의 명문 클럽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크루아티아라는 나라 자체가 축구를 잘하죠 그렇죠 대표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거기 핵심적인 클럽이에요 물론 이 팀이 약간 조금 속된 말로 꼬르만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감독도 지금 공석이었다가 겨우 그냥 일단 채워놓은 상태였고 이 상황이니까 그래 디나무자그레브가 명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모드리치도 거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바치치 아니면 예전에 아스날의 두두 아 두두 에두아르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떨어지면 되는 클럽은 아니에요 게다가 1차전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2대2 이겼어요 근데 3대0으로 합계스코어 3대2로 탈락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 골도 못 넣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는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K리그의 아들 오르샤에게 헤트트릭을 당했습니다 아우 좀 소름 들어왔습니다 후반 17분 37분에 오르시치의 메이티골 그리고 연장 후반 1분에 오르시치의 헤트트릭이 달성됐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뭐 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르샤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그쵸 좀 뿌듯하지만 한편으로 토트넘한테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오르샤가 이제 드리블할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공간을 내주는 토트넘 수비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 뽕뽕뽕뽕뽕뽕뽕 짤려 연장전 실점은 물론 체력도 힘들긴 하겠지만 오리에도 뭐 저기 은돔벨에도 시소코드 다 그냥 다 내주고 산체스도 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했고 토트넘은 아무리 오르시치한테 후반 1분에 실점을 했어도 사실 그 뒤에 한 골만 넣었어도 원정 다득점으로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은 탈락을 맛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넘 자그래브는 사실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감독이 뭐 횡령에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구속됐어 그렇죠 이게 조란 마미치 감독이거든요 무려 경기 사흘 앞두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인 전무이사 지드라부코와 함께 선수 이적에 관여를 했는데 이적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이거 사실 옛날에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캐릭터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인 선수 데려오면서 뒤에서 뽀치 받고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직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그건 또 유로파리그 정도 나가는 클럽 그래 보면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배임 혐의로 4년 8개월 형이래요 원래는 더 셌는데 약간 대법원에서 감형을 해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란 마미치 감독은 사의를 표명했고 다미르 크즈나르 감독 대행의 첫 경기였습니다 대행 첫 경기에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대어를 잡은 거고 거꾸로 무리뉴는 대행 그리고 훨씬 규모가 작은 클럽한테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또 강조하지만 1차전 2대0 승리 솔직히 이거 치욕이야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뭘 했냐라고 꾸주릴 수밖에 없어 너무 치욕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풋볼 런던 기준으로 평점을 보면 오리에 3점 알리 3점 다이어 4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2회의 선수들을 너무 후하게 준 거 같아요 저는 산체스가 5점이었나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다빈손도 3점 줘도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헤리케인도 6점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의아하지만 어쨌든 평점만 보더라도 바닥을 친 선수들이 많았다 그리고 평점을 안 다루어도 헤리윙크스라든지 시소코라든지 레길론이라든지 똥크로스의 밴데비스 그리고 이제 다빈손 산체스까지 모두 다 솔직히 워스트를 이거 올이에요 누구도 워스트의 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로셀소가 복귀해서 약간 활발한 모습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를 뒤집어내지는 못한 거니까 그렇죠 요즘은 요리수도 불안불안하니까요 결국은 일단 오리에만 봤을 때 실점 장면장면마다 오르시치한테 그대로 터렸습니다 오르시와 만날 때마다 무슨 오리에 선수는 집중을 못하고 어어 하다가 그냥 바로 내주는 그런 축풍낙엽과 같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예전에 포항스티러스의 김준수라는 선수가 어 있었죠 그 제철가 더비 포항대 전남 제철가 더비 할 때 김준수가 오르시아에 대한 대인수비를 아주 굳건하게 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리에는 그것도 못한 거예요 배워라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김준수 수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게다가 오리에가 투박해가지고 킹미스로 흐름을 몇 번을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도어티 대신에 오리에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리에가 좀 나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도어티보단 나지 도어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리에를 믿고 쓰는 것 자체도 거부의 송설에 가까워질 정도가 됐고요 무사시속호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원래라면은 활동량으로 조금이나마 중원장악에 도움이 돼야 되는 선수인데 활동량과 힘으로 본인의 투박함을 메우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근데 못 메우면 투박함만 남아있어 남아있어 네 근데 메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그라운드에서 누비질 못하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요 다이어와 산티스 조합도 사실 말할 게 없죠 저는 그 다이어에 너무 웃겼던 장면이 창조 핸드볼 장면을 아 봤어요 자기 팔에다가 자기가 클리어링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반칙을 부이지 않은 건 킥을 처리할 때 팔이 휘둘러지는 건 선수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신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스처에 상 어쩔 수 없이 팔이 휘둘러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 동작에 입각해서 핸드볼을 부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빈손 산체스는 뭐 뇌전 수비는 말할 게 없죠 다빈손이 신체 능력이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빠르고 점프도 은근 뛰긴 하죠 근데 이 선수의 수비 자체가 거의 대부분 간혹 가다가 잘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재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요즘에 그래도 다빈손이 빠른 발의 장점도 살렸고 저는 예전보다 공중볼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 상대적으로 저희 역의 열세인 팀들을 상대로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리그 때보다 최악일지 누가 안 좋겠습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모습이었고 윙크스는 말할 거 없죠 저기 벤 데이비스는 크로스 기대하기 못 되죠 전 라멜라도 꽂고 싶은데 그래 시작하자마자 22분만에 근데 북런던더비에서 퇴장당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나? 위험했어 이런 거 왜 이런 플레이를 해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라멜라는 지금 리그에서 이제 안 뛸 거니까 그래 이날 경기에서 프리타임은 무조건 뛰었어야 되고 무조건 뛰어줘야 되죠 무조건 체력 진짜 빠지게 다 뛰었어야 됐습니다 그래 하지만 22분만에 경고를 받고 그 뒤로도 계속 반칙이 많았어요 뭔가 요즘에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팀이 어쩔 수 없이 라멜라 교체하고 시켰잖아요 퇴장 피해드려고 이미 여기서부터 토트넘은 옵션을 하나 상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라멜라도 이거 되게 비판받아야 될 경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러면 결국 모든 축구 클럽은 감독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토트넘의 스쿼드가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선수단 자체의 밸런스나 선수들의 퀄리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서 봤죠 첼시가 감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선수단의 퀄리티가 토트넘보다 좋아요 그렇죠 명입도 많이 한 거 알아요 그런데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투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가 그걸 해내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램파드 때만 해도 하베르츠랑 베르는 어떻게 공존시킬 거냐고 그렇지 오도이, 리디거, 크리스탄스 어떻게 쓸 거냐고 그랬는데 다 해답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램파드가 잘한다 못한다 를 떠나서 어쨌든 똑같은 선수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구가 바뀌는 걸 어떤 식으로 축구가 바뀌는지를 투엘이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뉴는 그... 그러니까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독은 똑같은 선수단으로 다른 퀄리티의 경기를 보여주는데 무리뉴는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는 감독이다 하다못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드러내줘야죠 변화의 아이디어라는 게 지금 전혀 구상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뉴는 예전에 그런 감독이었어요 지금의 투엘같이 패러다임을 바꾼 감독이었어요 4-3-3 쓰면서 어, 잉글랜드의 축구를 바꿔놓은 감독이었던 거 맞아 무리뉴는 위대한 감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2년차 징크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첼시 2기 때 2년차는 성공이긴 했어요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사실 첼시 팬들도 얘기했어요 이거 내년에 뽀록난다 혹사하고 주전 갈아나오면서 겨우 우승한 거지 그 후반부에는 실제로 내가 기억이 나요 그때 첼시 팬들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어 맞아요 일단 경기가 조금 누즈해진 부분도 있고 이게 결과로는 그때도 승이 있긴 했습니다 후반기 때도 하지만 전반기 대비 득점 자체가 줄었어요 한 골 차 승리가 유독 많아졌고 일단 선수들의 클래스를 한 골 넣은 다음에 막판 돼가지고 엄청 쫓기면서 무리뉴가 어쩔 수 없이 잠그고 결국 정말 겨우겨우 1대0 만들거나 아니면 아쉽게 1대1 무승부가 되거나 이런 경기들이 리그에서 질비했거든요 이때부터 첼시 팬분들이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맨유 2년차 때 맨유에서 무리뉴의 이제는 무리뉴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른바 퇴물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줬던 타이밍이 맨유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무리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질렸던 일부 맨유 팬들이 얘기하죠 알게 될 거다 무리뉴 이미 아니다 완전히 맨유 팬분들이 특히 되게 싫어하셨군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 당시 리그 2위는 맨시티가 워낙 독주를 했던 걸 생각하면 그래 공로라고 인정해줄 수 있겠다 칩시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 16강 세비아에게 탈락을 했는데 저는 이 탈락된 과정을 떠나서 인터뷰가 너무 최악이었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맨유 원래도 16강에서 종종 떨어졌던 팀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본인이 맨유 감독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선수들의 어떤 기용에 있어서 애매한 조합들 루카쿠를 너무 잘 못 써먹는다던지 당장 윙자원들의 득점력이 확연히 줄어들었던 부분들까지 결국 아무리 봐도 맨유 팬분들은 이 감독이 지금 선수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폭파와 어떤 갈등 이때부터 있었죠 그리고 FL컵도 결국 콘테 감독의 첼시한테 밀려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컵은 5라운드 탈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2년차 시즌이었지만 이미 맨유에서는 무관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흐름은 좋지가 않았고요 토트넘 2년차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 굳이 엄밀히 따지자면 1.5년차긴 해요 분도 부임이지만 어쨌든 두 번째 시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 여름에 토트넘은 굉장히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낸 팀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이 시국에 첼시랑 토트넘은 활발하게 보냈습니다 영입을 잘했죠 근데 저는 우승 못하면 더 비판받아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이번 시즌 영입이 된 점도 있겠고 무리뉴의 2년차의 기대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토너먼트 대진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난 엔트워플, 누도보레츠, 린츠 32강 보이프스베르거, 16강 사실 자그레브도 대진 꿀이었어요 대진은 좋은 거예요 맨유로 생각해봐라 소시다들은 밀랑이야 사실 챔스급 대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밀랑 혼자서 근데 지금 이미 유로파 대진부터가 너무 수월했고 FL컵도 마린, 위컴, 그리고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은 어려운 상대였지만 어쨌든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줘도 되는데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리그컵도 레이튼 오리엔트 일단 부전승이었죠 첼시 물론 첼시 어려운 상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2L 감독의 첼시보다는 조금 레이스가 떨어져 있을 때였고 스토크와 브렌트포드를 8강과 4강에서 만났어요 이거는 대진훈이 다른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리그컵에서 이제 맨시티를 만납니다 이거 솔직히 어떤 사람이 여기서 토트넘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잘 없죠 물론 단판 토너먼트, 단판 경기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박사들은 돈 걸려면 맨시티가 있겠죠 무리뉴가 맨유에 부임했을 때 사실 맨유란다 무리뉴가 토트넘에 부임을 했을 때 토트넘은 그 이전에도 메이저 트로피를 지속적으로 따오는 클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을 새로 짓고 토트넘도 포치티노와 함께 성장했어요 그 사이에 북런던의 라이벌인 아스날이 예전에 사실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났는데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 내려내왔어요 토트넘이 뒤집었어 몇 년 동안은 거기에서 무리뉴를 데려온 이유는 난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무리뉴는 원래 그거에 대한 대명사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야 최근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무리뉴 하면 설사 경기가 재미없더라도 신뢰를 추구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야 근데 무리뉴를 데려왔는데 지금 사실상 컵대회에서 뭔가를 할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리그컵 하나 남아있습니다만 성적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상대팀이 아닙니다 맨스티고요 FA컵 떨어졌죠? 유로파 떨어졌죠?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짜 유로파를 통해서 우승해서 챔피언스에 가겠다는 경우에서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정말 챔프도 이제는 비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무리뉴 인터뷰를 보니까 무리뉴가 솔직히 말해서 표정이 나 처음 봤거든요 이런 표정 좀 충격받은 것 같아 본인도 그렇죠 본인도 약간 거의 울상이더라고 좀 표정에서 그런 게 보여요 어 진짜 안 좋더라구요 나 이런 표정은 처음 봤고 그 자그레브 라커롱 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각도 가까운 쪽에 선수 한 명이 이렇게 뭐 같이 박수 쳐준다며 뒤돌아본 뒤돌아서 하는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이야 이거 뭐야 왜 왔어? 약간 이런 표정이거든 보통이라면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 예 근데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팬들은 더 한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짚을만한 문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나요? 선수들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본도 안 됐다는 게 중점이었어요 일단 자그레브 선수들은 땀과 에너지 피를 남겼다 그리고 행복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겸손하고 헌신적이었던 태도를 칭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우리 팀은 중요한 경기를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 상대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를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축구의 기본은 자세에 있다 한 팀의 태도 차이가 실망스럽고 이 삶의 기본 우리의 일을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게 무리뉴의 인터뷰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지금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할 얘기는 어제 시메오네 감독이 했었던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페널티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중요하지 않다 더 나은 팀이 이겼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어제 경기 솔직히 말해서 아틀래티코마다 되게 못했어요 첼식 훨씬 잘했단 말이야 아무 얘기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틀래티코가 진짜 사실 판정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두 번째 거 그건 PK 줘야 된다고 생각해 첼식 팬들도 그건 PK라고 얘기해요 경기를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첼식 팬들이 찝찝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야 오르사토였죠 오르사토는 원래 병원이잖아 그래 근데도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시메오네는 이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그 경기에서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반등했다 뭐 이런 종류의 나중에 분위기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누가 좋아하냐고 그리고 선수들의 태도 지적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매번 태도만 지적해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결국 경기에서 지면 책임은 감독이 진단 말이야 감독이 그걸 하라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로 짊어지는 자리가 또 감독이기도 하고 이대로면 팬들은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팀의 체질 변화 하다못해 무슨 부분이 부족해서 졌다라는 확실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진단을 해주죠 진단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인터뷰니까 이러면 더 남은 일정은 비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이제 징계를 못 나왔고 소니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축 선수 몇이 없으면 이제 무리뉴는 이길 수 없는 거야 어떤 팀도 에이스들이 빠지면 힘든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그레브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두 골 차를 뒤집힌다 설사 지더라도 나갔어야지 아스날 졸전이었어요 졌잖아 나갔잖아 나가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난 시즌에 못 나갔잖아 욕먹었어야 돼 올림피아 코스를 상대로 아스날은 나가야 되는 팀이었는데 작년은 그래서 욕먹었고 올해는 졸전이었지만 나가긴 나갔잖아 그렇죠 토트넘도 나갔어야 돼 자그레브를 만났다면 무리뉴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곧바로 아마 거추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아마 이게 이 위약금 때문에 경질하지 못할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나 거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러면 주축 선수들 특히나 손흥민 케인 아마 이적설이 실제로 잃어지고 안 잃어지고를 떠나서 나오게 될 겁니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보입니다 빌라저는 어떻게 할 건데 아 진짜 뭐 그릴리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못 나왔으니까 안 나와도 지금 안 나와도 힘들어 오!